안녕하세요 철문점TV 입니다. 오늘은 V커터 크랙보수용이라는 4인치 그라인더 날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은 콘크리트용이구요. 마른 날입니다. 물을 쓰지 않고 사용하는 날인데 이 제품을 어디에 쓰냐면 제가 일전에 줄눈을 정확하게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줄눈 제거기를 올린 적이 있어요. V저 홈을 파야 나중에 거기다가 줄눈을 재시공 하시더라도 하자율이 작아진다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 제품은 그거에 대한 콘크리트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금이 있는 부분에다가 만약에 실리콘이나 아니면 콘크리트 보수제를 넣게 돼도 이 틈이 작게 되면 나중에 얹히는 양이 작고 만나는 면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.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V자로 홈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V자 형태로 홈을 파주거든요. 그래서 홈을 파게 되면 나중에 이 이면을 그 제품이 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 발생률이 굉장히 작아집니다.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4인치 그라인드에 끼어 쓸 수 있는 용이라서 개인이 조심만 하시고 안전에만 유의하셔서 사용하시면 충분히 집에서도 크랙 보수를 할 수 있게 나온 제품이에요. 보통 옥상 같은 경우에는 우레탄 실리콘 같은 걸로 시공을 하실 때 이렇게 V자 홈을 깊게 파시고 우레탄 실리콘을 눌러가면서 쭉 받으시면 V자 이면을 실리콘이 물고 있기 때문에 하자 발생률이 작아집니다.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코리아에서 나온 V커터 크랙 보수용이라는 제품인데 금액이 한 4, 5만 원대로 제가 알고 있어요.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요.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셔서 정보를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.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크랙 보수용 4인치 그라인더 날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